오케이 자 1부 2탄 2부 잠깐 찍을게요 자 보시면 LED 다 나오고 깜빡할 수 있게 나오고 앞쪽 뒤쪽 연동되어 있을게 하고 전원 넣었다 뺐다 다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거 빼먹었네요. 우리 계속 배터리가 더 추가했어요. 6만 9천원짜리 버전에다가 치마 배터리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요. 16302에 배터리 추가하셨어요. 와우 그래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. 가격이 저렴해서 보시면 여기 내용이 원래는 6만 9천원인데요. 여기서 가격을 좀 더. 여기에서 치마 배터리 두개 버전이네요.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드리프트 타이어를 주는 기간이네요. 와우 드리프트 타이어 그 다음에 쇽에 대한 내용도 쇽도 움직이잖아요. 쇽도 움직이잖아요. 쇽 움직일 수 있게끔 중간에 C타입으로 되어가지고 클립을 끼면 쇽이 좀 강강해지구요. 그 다음에 바디팬도 여러분들이고 나사들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. 바디에 요거 싹 베끼고. 베끼면 끝내주고 깨끗하잖아요. 스티커. 스티커 작업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 끝내주네요. 와우 좋습니다. 자 정말 구매할만한 제품. 16302 요거 따로 링크까지 걸테니까요. 그거 구매하시고. 충전기도 옛날에 USB 충전기보다 여기 조금 두툼한게 충전이 잘 되고 성능이 좋은 충전이니까요. 우리는 이제서 나중에 충전기 꽂아가지고 USB 꽂아가지고 차 이동중에도 충전할 수 있겠습니다. 자 조정기도 여러분 1채널 2채널 3채널인데 얘는 오른쪽 왼쪽으로 한 다음에 이거 3채널 다 돼요. 그렇죠. 이것까지는 4채널인데 솔직히 4채널이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한데 나중에 SCY에서 기능을 통해서 LED라든가 속도라든가 아니면 기어 조절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. 굉장히 멋진 차량. 바로 SCY 1630입니다. 지금 바로 SCY를 검색하시면 이 제품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오케이. 바테리 하나 추가 보죠. 7,8. 바테리 하나 추가해도 굉장히 싸게 드리고 있죠. 바테리 가격이 거의 공짜죠. 한 손에 이게 항상 되겠습니다. 통닭 2마리. 그 다음 맥주. 그 다음 콜라 하나 시키면은 바로 됩니다. 콜라 한번 먹고 끝나실래요? 트루마음 끝날래요? 바테리 사실래요?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짜잔. 멋진 차량입니다. 에리나운 거 아시죠? 출고고. 짜잔.